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기초강의 정규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완전한 대칭인 이런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있었는데 이 동전을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면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앞면과 뒷면이 있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면 50%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내가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처음 봤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전을 두 번째 던지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뒷면이 나와야 된다. 그죠? 왜?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근데 뒷면이 나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한두 번 던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수만 번, 수십만 번 죽을 때까지 던졌을 때 대략적으로 보니까 앞면이 반 정도, 뒷면이 반 정도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굉장히 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어떤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100cm로 자르고 있습니다. 100cm로 언제까지? 한두 번 잘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잘라야 됩니다. 알겠죠? 죽을 때까지 자르고, 자르고 또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창고 속에다가 이 잘라진 끈들을 쫙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창고 속에는 몇 cm의 끈이 가장 많을 것인가? 몇 cm가 가장 많을까요? 그 창고 속에는. 100cm로 잘랐기 때문에 100cm가 가장 많겠지. 그죠? 그러면 그 창고 속에 있는 끈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cm가 가장 많을 겁니다.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적에는 한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속에 100cm의 끈도 있겠지만 99cm의 끈이 있을까요? 있겠지. 조금만 잘못 자르면 99cm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창고 속에는 99cm의 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100cm보다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기준을 100cm로 잡았기 때문에 100cm가 가장 많을 것이고 조금 실수로 자르면 99cm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cm보다는 작을 것이고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98cm 있을까요? 98cm. 98cm 있겠지. 그죠? 조금 더 실수로 자르면 98cm 있을 겁니다. 그런데 99cm보다 많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율로 봤을 적에는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97cm 있을까요? 97cm. 그죠? 97cm. 있겠지. 조금 더 실수로 자르면. 그렇지만 98cm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속에 5cm가 있겠습니까? 5cm의 끈이. 있습니다. 알겠죠? 졸다가 이렇게 잘못 자르게 되면 1cm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쭉 연결을 해 보게 되면 어떤 분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 되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그 창고 속에는 101cm도 있습니다. 100cm보다 작겠지. 그죠? 뭐 이 정도 있을 것이고 102cm도 있을 겁니다. 102cm. 101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이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3cm도 있겠지. 그죠? 뭐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쭉 연결을 하면 이런 분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하면 100cm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는 이게 궁금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아니죠?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이 치수를 벗어나는 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잖아.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 속에 있는 끈들은 어디에든지 이 치수 속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창고 속에 있는 끈들의 비율은 이 아래쪽의 면적이 전체가 100%가 된다. 왜? 이 안쪽에 다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무한대로 간다면 이 속에 어떤 끈이든지 치수는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의 끈을 딱 뽑았을 때 그 창고 속에 가서 하나의 끈을 딱 뽑았을 때 만약에 100cm보다 짝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의 끈을 뽑았을 때. 그죠? 50%가 되겠지. 왜? 딱 중심을 해서 좌우가 완전한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100cm보다 짝을 확률도 50% 100cm보다 클 확률도 5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을 합했을 적에는 100%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거기에서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 창고 속에 가서 하나의 끈을 딱 뽑았을 때 그 끈이 99에서부터 101cm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면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적분 배워서 찍어줘. 미분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적분 사월적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사와서 이까지 갔을 때 이 전체 면적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테그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인테그라 해서 적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가우스는 이걸 적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지. 그죠?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68.26%다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가서 하나의 끈을 다시 뽑았을 때 만약에 그러면 여기 말고 98에서부터 102cm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에 대해서 얼마? 95.45%에 해당이 되더라. 이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97에서부터 97에서부터 103 사이에 있을 확률 이 확률은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확률은 99.73%에 해당이 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죠? 이걸 밝혀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컴퓨터나 계산기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우스가 있을 당시에 공학용 계산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걸 계산해냈다라는 거는 참 엄청난 발견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가우스가 구했던 이 값들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생각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100이라고 봤던 거예요. 평균이 100이라고 봤고 허터짐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분산이 있다. 그죠?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거는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허터짐의 정도를 얼마로 봤냐면 1로 봤던 겁니다. 알겠죠? 1로. 그래서 사실상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끊임없이 변해요. 이해 되겠죠? 끊임없이 변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00이라는 거는 평균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99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배만큼 즉 1만큼 빼게 되면 99가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더하기를 해주면 1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준 편차의 양쪽 한 배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안쪽의 면적은을 말하면 68.26이 되는 것이고 98이라는 거는 뭐냐면 100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 그리고 1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죠? 두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102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한 배 두 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냐 하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두 배만큼 떨어졌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면적은 얼마다? 95.4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7이라는 거는 다시 여기에서 평균에서부터 한 배, 두 배, 세 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평균에서부터 위쪽으로 한 배, 두 배, 세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쪽 면적은 얼마냐면 99.73%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균과 대표값이라고 그랬죠? 허터짐의 정도 표준 편차로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주어지고 표준 편차가 주어진다라면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 그리고 두 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95.45 그리고 세 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99.73%를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계속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받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강도가 중요해요. 알겠죠? 강도가 중요한데 이 제품의 강도는 얼마냐 하면 평균이 50이고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면 5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입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 하면 50이라 그랬죠. 평균이 50이라 그랬고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아래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얼마? 얼마죠? 45가 되는 거지. 왜? 표준 편차가 5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얼마? 50에서 5를 다하면 5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속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얼마? 68.26이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이 얼마냐 하면 이걸 길이를 쟀습니다. 길이를. 길이를 조사를 했더니 길이를 평균이 얼마냐 하면 이 길이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cm였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 하면 2cm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그러면 이걸 똑같이 우리가 나타내 본다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평균이 얼마냐 하면 10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면 2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마냐 하면 2를 빼게 되면 8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한 배만큼 올라가게 되면 2를 더하게 되면 12가 될 겁니다. 이 속에 있을 확률은 얼마? 68% 68% 68.26이다. 그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표준 편차 한 배만큼 더 떨어져가지고 6에서부터 14까지의 확률은 얼마? 95.45 그리고 한 배만큼 더 떨어지면 4에서부터 얼마? 16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 속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99.73%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죠? 비율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분포와 이 집단에서 이 분포와 이 집단에서 이 분포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아니죠? 그런데 왜 확률은 같으냐라고 했을 때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입이 엄청나게 큰 하마가 있습니다. 아니죠? 입이 엄청나게 큰 몸무게가 수십 톤이 됩니다. 알겠죠? 몸무게가 수십 톤 되는 이 하마가 있는데 이 하마에 오는 쪽 앞다리는 몇 퍼센트?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마가 있어요. 그죠? 몸무게가 수십 톤이 됩니다. 알겠죠? 이 수십 톤이 되는 이 하마에 오는 쪽 앞다리의 비율은 얼마냐 하면 25% 이러면 안 되죠? 왜? 몸통도 있고 머리도 있잖아. 다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 된다라고 봅시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한강에 가서 내가 요만한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알죠? 요만한 개구리를 요만한 개구리를 잡아왔는데 요 개구리의 오는 쪽 앞다리는 얼마? 몇 퍼센트? 10%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톤 되는 하마의 오는 쪽 앞다리의 비율이나 요만한 개구리의 오는 쪽 앞다리의 비율이나 똑같다 이거지. 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하마는 이만큼 큰 데서 이만큼을 나타내는 거고 오는 쪽 다리도 크겠지. 개구리는 요만한 데서 요만큼이잖아. 그죠? 부피는 다르지만 비율적으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적에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는 크기나 모양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적에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 두 배만큼 떨어지면 95.45 세 배만큼 떨어지면 99.73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규분포에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균치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좌우대칭인 이런 완전한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규분포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두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포는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봤을 때 평균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중심은 평균이 되겠지 그죠? mu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그렇게 읽고 요거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갖다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적에는 평균과 분산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는 그 분포의 중심 대표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시그마라는 거는 표준편차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데이터들이 얼마나 허터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표준편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이 같다라고 봤을 때 표준편차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표준편차는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허터짐의 정도가 크다.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허터짐의 정도가 작다.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뭐냐면 중심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이 있고 1학년 2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반이 있는데 2반에 수학시험을 쳤어요. 수학시험을 쳤는데 수학시험을 쳤더니 1학년 1반은 평균이 몇 점이냐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점이었습니다. 2반의 수학시험에 1학년 1반의 수학시험의 대표값이다. 그죠? 그리고 1학년 2반을 조사했더니 2반도 평균이 얼마냐 하면 70점입니다. 그러면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의 우리가 수학성적은 어떻다? 비슷하다. 실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흩어짐의 정도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라고 보면 1학년 1학년 1반 1반 분포가 분포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하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편차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이 1학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0이다. 라고 봤을 때 평균이 70점 되는 곳에 애들이 모여 있다. 아니죠? 애들 수준 자체가 평균이 70점 되는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1학년 2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애는 굉장히 잘하고 못하는 애는 굉장히 못하고 이 허터짐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점수분포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평균치는 같지만 표준편차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모여 있느냐 허터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의 수학지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1학년 1반은 고성적이 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1학년 2반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것이다. 그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표준편차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로 보게 되면 평균이 있고 대표값이 있고 그리고 표준편차 시그마가 있다 그랬죠?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의 아래쪽 위쪽 한 배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은 28.26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확률은 그래서 28.26% 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표준편차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다. 평균에서부터 한 배만큼 시그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배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면적은 얼마? 95.45%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되는 그런 값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배만큼 더 떨어지게 되면 분포가 굉장히 넓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세 배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들어가는 면적은 몇 퍼센트냐면 99.73%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의 몇 배냐에 따라서 한 배냐 두 배냐 세 배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외워야 되는 그런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을 때 몇 퍼센트냐 이걸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값이 만약에 이 안에 면적이 90%일 적에는 이 값이 얼마일까 이게 또 거꾸로 궁금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 떨어져 있을 때 확률을 봤던 거고 거꾸로 확률이 이거일 때 이 값이 얼마일까 이것도 궁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안쪽 면적이 몇 퍼센트 90%가 된다고 봤을 때 그때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보니까 이때는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1.645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더라 물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쪽 개념이다 그죠? 평균에서 이만큼 뺏을 때 우리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위쪽은 1.645배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안쪽 면적은 얼마다? 9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 면적이 90%라는 거는 나머지 바깥쪽의 면적은 몇 퍼센트다? 10%가 되겠지 전체가 100%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안쪽 면적이 90%라면 이쪽 면적은 얼마? 5%가 되겠지 왜? 밖에 쪽은 10%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에도 50%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5% 이쪽 5%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검증과 추정에 들어가면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률을 5%로 본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게 만약에 한쪽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쪽의 5%로 나타내는 거고 그때 정규분폭값이 얼마냐 하면 1.645배만큼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일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지만 90%가 아니고 95%일 적에는 얼마일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로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확률 자체가 90% 95% 99%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양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전체를 100으로 본다라면 95% 안에 들어갈 때 이 값은 얼마냐 라고 보니까 1.96이 되는 겁니다 그죠? 1.96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1.96 시그마 위쪽으로 1.96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안쪽 면적이 95%라는 거는 바깥쪽 면적은 얼마? 5%가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 면적이 5%라는 거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쪽이 얼마냐 하면 얼마죠? 5%의 반이니까 2.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편이 얼마? 2.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뭐냐면 95%도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지만 또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99%가 있습니다 99%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봤을 때 안쪽 면적이 99%가 되는 경우는 이 값이 얼마냐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거는 2.576 시그마만큼 우리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안쪽 면적은 얼마다? 9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쪽 면적이 99%라는 거는 바깥쪽 면적은 바깥쪽 면적은 몇 퍼센트? 1%가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얼마냐면 양쪽이니까 이쪽이 0.5%가 될 것이고 이쪽이 얼마? 0.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양쪽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 두 배만큼 떨어지면 95.45 세 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99.73%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쪽 면적이 90%다라고 보면 가면 여기서 몇 시그마냐고 했을 적에는 얼마? 1.645 라고 했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95%다 안쪽 면적이 그러면 1.96 시그마가 될 것이고 만약에 99%가 된다라면 2.576 시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기초적인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bilge 수고 많이 하세요 иваем σας Task 조jun parle 술 ince